안녕하세요 역학 전문가 팔봉샙 입니다 어느덧 그저 한해라 흐르니까 정말 빠르죠 예 이 닭디님들 지난 3년동안 그 저 억세고 어려운 삶제를 지나오는데도 벌써 참 해돋이를 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소망을 빌어 받지 않습니까 벌써 10개월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음적으로 9개월이 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바로 한류의 계절이고 음력 9월 운세 양력 10월 운세가 어느덧 와 있습니다 그죠 그 참 어려운 일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고 앞으로 다가올 우한 또한 그 또한 지나갑니다 그죠 단지 힘들고 힘들고 괴롭고 그죠 그 순간 순간이 참 짐이 무거울 뿐이죠 그러나 인생의 무게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룹을 하시는 무게나 정말 힘들어서 사시는 분의 무게나 아파서 힘든 무게나 그 무게 감은 그렇게 매번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인생에는 누구나 우리가 울면서 태어나듯이 누구나 어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내 또 큰 기대를 해보는 그런 날을 맞이하면서 양력 10월 운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봅니까 닥디님들 음력 1,2,3월생들이죠 그죠 이달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죠 남자도 생기고 관문이 돼서 명예가 올라간 진급, 성진, 임용 뭐 이런거 그죠 하급 이렇게 우수한 이렇게 성직이 올라가는 당선 이런거죠 그래서 뭐 진급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초혼이나 재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또 이렇게 뭡니까 2월생 1월생은 이달의 수술이라든가 그죠 해외여행 이런 것도 많이 추진을 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이제는 양력 10월이면 단풍이 물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야외활동도 좀 많이 하면서 그동안 움츠렸던 그런 시간들에서 조금 뭡니까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새로운 어떤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이라 보면 특히 우울증이 많죠 닥디님들이 그죠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더욱 더 날개를 펴고 저 비타민 D를 많이 마시고 햇빛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옷 색깔은 주로 붉은색이나 핑크색, 밝은색, 남색 이런 것을 입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4, 5, 6월생들은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뭡니까 여름의 기온도가 지난 3개월 좀 힘들었죠 많은 힘든 시간들 속에서 뭡니까 돈도 좀 나갔고 그죠 그리고 또 주변에 구웠을 수도 있었고 그죠 약간의 사고 낭만 그죠 또 이렇게 뭡니까 뭐 또 부작용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에서 가을이 오면서 4, 5, 6월생 지난 3개월에 보상을 해주듯이 뭐 시기가 지금 넘어간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검은 옷을 많이 입으시고 검은 걸 많이 드시고요 검정깨, 검정콕, 검정깨죠 이렇게 그죠 검정살 이렇게 검은 거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라든가 심장 고혈압이 많죠 그런 데서 좀 벗어나길 바랍니다 자 음력 7, 8, 9월생은 9월이 오면 뭡니까 주변에 동료들의 배신이라든가 유혹 그죠 이런게 제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절대 상가하시고 그죠 좋으면 자기 혼자 하지 그렇게 남을 잡고 구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변에 가져온 것이고 그렇게 좋은데요 어떤 제의는 잘 없습니다 혼자 하기 두려워서 아니면 너하고 같이 해서 내가 이득이 생기니까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을 좀 막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달에는 좀 주의를 당하는 사람을 주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자 핑크색이나 붉은색 옷을 많이 입고 붉은색을 많이 드세요 구기자, 복분자, 어미자 전부 다 붉은색이죠 이런 것이 도움이 되고 건강은 7, 8, 9월생들 아무래도 관절 탈모 그죠 이렇게 척추, 디스크 이런게 많죠 그런 거에서 빼 좋은 걸 많이 좀 드시면 가을에 드셔야 겨울의 효과를 봅니다 골세베도 있고 두충도 있고 그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빼 좋은 것도 웃을도 있겠죠 물어봤러 오신 분들은 이런 거에서 또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은 뭡니까 이달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달이 되겠죠 소득이 가득하고요 이제는 분산 투자를 하고 겨울을 준비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내년 봄을 기약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바로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는 소득을 챙기면서 관리하면서 좀 내년을 미루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수환이다 보시면 됩니다 주로 겨울생들은 탈모라든가 전립선지나 부인과 질환이 많죠 그죠 그래서 저기 뭐 우리 찔레, 찔레꽃뿌리도 상당히 찔레 뿌리도 상당히 좋겠죠 그런 걸 좀 타시면은 예저 부인과 질환, 갱령이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 찔레 열매도 괜찮죠 그죠 이런 것들도 영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기분 우울증이라든가 또 남자들 전립선 이런 쪽에도 상당히 도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서 드시다든가 차로서 꾸준히 드시면 아마 효과가 나시리라 봅니다 주로 핑크색이나 붉은색 옷을 많이 붉은 거를 찔레꽃도 찔레 열매도 붉은색이죠 붉은색이 상당히 10월, 11월, 12월생들에게는 행문의 색깔이 되고 행문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 합병증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공황장애 이런 게 많죠 또 잔문자국 그죠 이런 분들 또 가슴 두근두근 항상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도 이렇게 붉은색을 입고 붉은 단풍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 나쁜 거는 자꾸 생각하면 점점 더 커져요 좋은 거는 생각해도 그리 크지 않는데 나쁜 거는 자꾸 커져서 이렇게 눈송이처럼 잘 만들어지는 게 인간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떨쳐내는 것이 그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닭디님들의 양력시울온세, 음력구울온세를 올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도움되서 많은 간절하고요 좋았으면 좋아요람 주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팔봉생과 닭디님들의 양력시울온세, 음력시울온세가 혹시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알림을 주셔서 또 한 번 인연을 맺어보시죠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